짱구예요. 언니 최근에 가장 애용하는 이모티콘은 뭐 하신가요? 따라해 주실 수 있나요? 짱구 나도 짱구 좋아요. 예, 은빌리버블 예. 누디는 곱창을 안 좋아해. 곱창. 창자 들어가서 다 안 먹습니다. 장어는 엄청 좋아해요. 비만 먹는 것도 좋아하고, 장어 덮밥도 좋아해요. 큰 거 없어요? 한 6kg만 주세요. 유리 형. 유리 형 혼자서 장어 엄청 먹어요.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자주 먹었죠.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투어할 때 장어 먹는 걸로 체력 보충을 했어요. 워낙 올라왔습니다. 기분이 나신데요? 그리고 그리고 세천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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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사천음식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뭔데? 베코야? 유리 형. 내 이름이 그냥 내 이름이 그냥 내 이름이 그냥 어우 바라. 왜? 어우, 냄새 진짜 좋은데? 사실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하나는 뭐예요? 번지점프. 아, 쏘다면 이겼다. 왜? 번지점프 할 줄 알고 그걸로 하나 켜고 그걸로 하나 켜고 어, 너무 힘들어. 체력이 더 안 나요. 너무 힘들어. 어우, 왜 이렇게 힘든지. 어우, 왜 이렇게 힘든지. 약간 졸았다가 다신히 떨어지는 기분이 많아서 못 될 것 같아요. 유리씨가 저한테 다들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. 저는 초.. 적극. 저.. 저.. 저 컨텐츠가 생긴다고? 역시. 왜 이렇게 우는 거야? 어색하지 이런 거 하는 거야? 뭐라 그래야 되지? 다른 사람 같지? 이번에 근자마자 제가 뛰기했어요. 대한민국 어머님들. 존경합니다. 보통 일이 아니에요. 우리한테 그렇게 번거로운 거 열심히 해 주실 줄 몰랐어. 쉽게 뛰죠. 저거 고고있어요. 싫은거 너무 잘하니까요. 저거 많이 닦은 거예요. 너무 잘하니까요. 왜 이렇게 파이팅하는 거지요. 항상 물을 들고 다니는데 물을 좀 자주 먹으려고 노력해요 이거 면밀히 하면 이거 배우고 싶어요 한 대만 더 없지? 이 달고 깊은 맛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걸까? 궁금하다 저한테 레시피를 줘 이경영 선배님은 네 탱글하면서 계속 틀어진 거잖아요 정말 WS 용의 상황 이렇게 상글로 안 읽는 게 있고 그 안에 이게 너무 좋지 않아서 매주인 것 같은 라이브를 쓰고 짜잔 네 다들 아시는 사과입니다 요즘에 또 노트페이퍼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저 또한 같이 아름다운 지구에 위해서도 너무 예쁘죠 이 말이 되? 무슨 덕수야? 하자 ORY할 때도 너무 좋고 대본을 볼 때도 너무 좋고 매너할 때도 너무 좋고 그림 그릇도 너무 좋고 형광 분을 따로 준비하자 도전하는 윗줄을 갖기도 되고 감사합니다.